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국민 투표. 이 해외 동포들은 우리가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하게 되면 귀를 한번 기울여야 되죠. 왜 그런가 하는지 일본들은 일단 지리적으로 한국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일단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사심에 치우쳐서 엉뚱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이번에도 이 제외 국민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해외 동포단체와 각 협의의 20개국 99명에 의해 성인됐다. 여기에 미국의 텍사스, 아트렌타, 남가주, 노스캐로라이나, 호주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휴스톤, 뉴욕, 뉴욕,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가 많이 사시니까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애리조나, 애트렌타, 텍사스, 달라스, 하와이, 휴스톤, 시애틀, 와싱턴, 플로리다, 네바다, 산타바바라, 시드니, 오클랜드, 벤쿠버, 토론토 이렇게 다 힘을 합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 힘드시는데 도쿄, 필리핀, 베를린, 휴지, 파푸아누기니아, 칠레,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베트남, 텐버, 달라스, 와싱턴 DC 사심 없는 분들이 제외 국민 투표를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첫 번째가 거소투표, 선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 제외 국민 투표가 있죠. 모두가 다 전산조작의 대상이 되어 온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그 문제를 해외에 직접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성명서를 보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명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 비상시국 선언서 네 번째, 선거 편리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우리는 원합니다. 국민의 힘부터 부정선거 반대 캠페인을 벌리고 해외 동포 주권표도 여당과 야당이 참가한 하에 각 나라 현장 수교표 본국 보고 시스템으로 선거하기 바랍니다. 다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하니까 현장에 수교표 해가지고 다 합산한 다음에 결과를 본국에 보고하도록 하자. 2024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해외 각 나라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 제외선거국의 부재자와 제외선거인 등록신고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대표들은 당연히 더 많은 해외 동포와 제외 거주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커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거 부정 문제에 더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떠짓는 교민들은 2020년 4.15 선거와 최근까지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 맹백한 여러 선거 부정의 통계적 정황으로 보아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통전부가 선관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번에도 반드시 사전투표에서 전산으로 선거 조작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750만 제외 동포들을 대표하여 총선이 4개월 채 남은 시점에 지난 성명서에서 여러 번 촉구했던 아래 상황을 다시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에 호소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던 제외 국민투표의 실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편리성을 위해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해외 대표 국회의원들이 2021년 5월 제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편투표와 제외투표소를 확정을 촉구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 전체 제외 유권자 구모가 214만이었으나 1.9%라는 지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것은 바로 편리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두 번째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도 보장하라. 그러나 편리성에 입각한 현 제외선거 제도 개선 특히 사전 우편투표에 얼마나 투명성을 고려한지 염려가 된다. 2020년 한국과 미국 총선에서 모두 우편투표의 부정선거 10위와 증거가 있었다. 실제 4.15 선거와 지난 3.9 대통령 선거 결과 통계 분석에 의하면 해외투표가 가장 선거 조작에 취약점이 많았고 실제 통계 결과도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외 국민투표는 다 전산 프로그램 돌리가 다 만들어 온 것이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냥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국힘후보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 미친 수치네. 문재인이 59.0% 홍주표 7.8%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2022년 대선에서는 선관위 발표에 의한 해외투표 득표는 서울의 경우에서 이재명 50% 윤석열 3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총투표자 가운데서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이 나오는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의 현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총투표자는 모집단에서 당일투표는 모집단에서 끌어왔지만 사전투표는 모집단에서 끌어오지 않고 기계로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재명이 50%. 윤석열은 38%입니다. 서울에서 윤석열이 당일투표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인 제외국민투표는 이재명이 50%. 윤석열이 38%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 받은 표는 이재명 40% 윤석열 55%. 그러니까 이 실제 받은 표가 총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총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제외국민수 차이 3810개의 투표구에 7042 선거인수 차이. 행정안전관리부와 선관위 숫자 불일치. 선거인명부 주민등록 제외국민수 66,402표. 개표상학교 제외통민 선거의 수 139,640표. 차입 73,247표. 숫자 불일치를 저도 오래전에 한 번 방송을 했죠. 대구 같은 전통 보수 지역의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재명 지지자가 되는 이상한 형상. 이거 아주 심각했죠. 수성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수성구의 제외국민투표에서는 뭐죠? 이재명이 이기는 게 나온 거죠. 모든 대구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다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해외 동표는 선거중립성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일부 외교 영사관들이 윤석열 지지에 성명한 해외동표단체당들을 불법 사찰하고 핵박하여 선거중립성에 앞장서야 될 공간이 큰 혼란을 이야기했다. 또한 해외선거의 선거기준법에 대한 사전공개 설명도 없이 편바적 자태로 해외동포선거법을 적용하며 불법함정이라며 핵박한 사례들이 있다. 대선 당시 본 자주위원회 3차에 거친 선거개입 보고 이번 선거에서도 맹백한 선거관리기준을 세워 미리 홍보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750만 해외동포들은 선거편리성과 공정성중립성을 모두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사전우편투표와 행랑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는 투표소를 늘려 여야 참관하여 현장 당일 수개표하여 합계를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이런 주권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힘부터 부정선거 반대 선언 캠페인을 주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번 22대 총선은 이런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해서 해외동포 참여율을 높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4일 날 국제자유총연대 대표 일동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1은 20개 국구의 99개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성명서를 만들어낸 거죠. 사전투표제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투표제도는 거소선상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가 모두 다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제외동포들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중요한 것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 고맙다는 제가 말씀을 일단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